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원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거예요 그래픽 카드 가성비 비교 표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모니터를 어떤 종류를 썼을 때 어느 급 이상의 그래픽 카드 사용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이거죠 FHD 라든지 아니면 뭐 2K QHD 라고도 하죠 아니면 4K 이런거 사용했을 경우 어느정도 프레임 이상을 뽑아주려면 최소 무슨 등급 이상의 그래픽 카드를 써야 된다 뭐 그런거 이런거 정리해뒀어요 어 여기 있는 내용은 대부분 다 이제 쿨앤조이 하고 퀘이사조네 거를 참조했습니다 20종 혹은 25종 게이밍 벤치가 올라와 있었죠 그중에 12종만 뽑아서 평균 프레임을 제가 적어뒀고요 파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그대로 파이어 스트라이크 11 점수를 적어둔 겁니다 네 근데 이 파스 벤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성능과 어느정도 격차가 있습니다 어 게다가 이제 지금 제가 적어뒀는 평균 성능을 퍼센트에 적어뒀 거 있잖아요 이거 기준은 1080 FE 에디션을 기준으로 했고요 수치는 이제 쿨앤조이나 퀘이사 하나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 등급 순위는 예 정확히 일치 하더라구요 제가 요것도 따로 체크해뒀습니다 최근 이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가성비가 좋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는 최근에 출시된 1660 노말 버전입니다 TI 말고요 같은 경우에는 1% 성능을 내는데 3890원 정도가 소모가 된다는 거에요 3890원에 적어뒀죠 이 비용이 비싸면 비쌀수록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이런 말 많이 하세요 1660을 살까요? 아니면 1660 TI를 살까요? 아니면 2060을 살까요?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660 그리고 1660 TI 그리고 2060은 가성비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3900원, 4000원, 4200원 아니 4300원 이 정도쯤 되죠 이거는 가성비 토표를 봤을 때 1% 성능을 내는데 비용 증가는 5% 내외 그 정도 수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요 제품군들은 사실 돈 올라가는 만큼 성능이 올라간다 보면 됩니다 최대 가성비가 좋고 좋은 제품을 사겠다 그러면 2060을 사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가성비가 최고인 제품을 사겠다 싶으면 1660을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사실 때 고려해야 될 점은 그런거죠 내가 사용하는 모니터가 해상도가 어느정도인지 아니면 프레임이 얼마까지 찍어줄 수 있는지 주사율 이 두가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성비는 요 표를 보고 고르시면 되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사실 거의 없어요 RX570 혹은 580 밖에 없습니다 이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 성능비 퍼센테이지로 딱 따지면은 사실 RX570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RX570은 1% 성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2500원이 필요한거에요 이게 당연히 전제품 중에서 1등이에요 현재 벌크 새 제품이 12만 9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7천원인가 9천원인가 그럴까요 13만원에 안 넘는거죠 근데 성능 같은 경우에는 자 1060 3기가 버전과 아주 흡사한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1060 3기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 사면 말랑카오 돼요 말랑카오 1050ti도 지금 시점에는 사는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1060 6기가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요 라인업 중에 이제 저렴한 20만원 이하 때 그래픽 카드 사신다고 하시면은 RX570이나 580을 추천드리구요 그리고 이제 거의 30만원에서 20만원 중후반대 그래픽 카드를 사신다 그럼 1660을 추천드리겠죠 그리고 30만원 이상에서 40만원 사이 라고 치면은 1660ti가 되겠구요 예 40만원 초중반까지는 2060입니다 이 위에 등급 2070부터는 사실 가선비가 좀 떨어지는거에요 그나마 2070은 1% 성능인데 그 들어가는 비용이 5200원 수준이라서 아이 그래도 이거는 살만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위에 2080FE라던가 라데온7 요거 보면은 7000원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2080TIA FE 버전 기준으로 보면은 9000원이 넘어가는거죠 요 새 제품은 당연히 가성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 세대에 나온 최고 하이엔드급 제품들은 전부 다 가성비하고는 거리가 먼거에요 그래서 좀 그래도 좀 높은거 쓰고 싶은데 가성비는 있는거 쓰고 싶다 그러면 2070 정도까지가 예 구매할 수 있는 범위안에 들어가겠죠 어 이번에 이제 게임 기준으로 어떤 모니터 쓸 때 어느정도 그래픽카드 이상을 써야되나 그걸 설명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일일이 FHD 해상도나 QHD 해상도 UHD 해상도에서 게임 옵션에 따른 프레임을 평균 프레임을 적어뒀어요 예 이걸 일일이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고 위에다가 표기를 한거에요 예를들면 그래요 어 FHD 기준으로 144 모니터 주사율을 유지해주는 그래픽은 최소 1660ti 비레퍼런스 버전입니다 비레퍼런스 버전 OCADC만 적어놓은거는 전부 다 비레퍼 기준의 성능을 얘기하는거에요 이정도급 사면은 FHD에서 상업정도 옵션을 대부분 게임을 144를 유지해줍니다 몇몇 게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요 예 좀 뭐 프레임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 120정도 유지가 되고요 네 내가 2K 모니터 쓴다 2K 모니터 쓰신다면은 상업기준으로 어 2060정도 쓰셔야 60프레임 중반정도 나옵니다 예 여기 12종 게임에서요 옵션도 상업기준이고요 어 만약에 4K를 쓰신다 4K를 쓰시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2080 극오버된 제품 혹은 2080ti 이상급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60프레임이 유지가 돼요 그것도 중업이나 상업기준으로 해서 예 4K는 진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최상위 제품을 사셔야 되고요 2K는 2060 이상급 뭐 귀향이면은 2070정도까지 가지면 좋겠죠 아니면 1080 뭐 중고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FHD는 그냥 60프레임으로 즐기실거면 580 RX580 Rx580 정도 충분합니다 FHD는 144를 즐기시려면은 1070ti나 아니면 2060급 정도를 가주시고요 대략적으로 이거 표를 보시면은 내가 쓰는 모니터에 맞춰서 어느정도 옵션일 때 몇 프레임을 내주는지 그래픽에 평균이 나옵니다 이거 표를 쓸 때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뭐 가성비 순위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현재 달러가가 우리나라 가격비용의 비율을 볼 수도 있고요 항목 하나하나 살짝 더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가성비 순위를 말 그대로 가성비 순위를 올려둔 거고요 가성비 원 1%당 비용은 1%의 성능을 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최하 가격은 지금 판매하는 제품이 1개 2개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거 제품 가격을 그대로 적었고요 이제 20종 이상을 판매한다 그러면은 최하 가격부터 10종 간의 평균을 적어둔 겁니다 K4 크렌 일치는 이거 등수를 봤을 때 성능 순위를 봤을 때 일치하는지 예 모든 그래픽카드가 일치해요 그냥 순위는 어 가격을 신경쓰지 않고 예 순위 순서대로 그냥 적어둔 거고요 예 4K 12종 게임은 중업으로 설정을 한 평균 프레임을 적어둔 거고요 QHD 15종 이거는 상업기준으로 12종 게임에서 어느정도 평균 프레임이 나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FHD는 갈라앉혔으면 풀옵이에요 풀옵 기준으로 12종 게임에서 어느정도 프레임이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보면은 4K 상업으로 현재 즐길 수 있는 그래픽카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예 게임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최상위 게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OC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이 코어 부분 오버클럭한 수치고요 뒷부분이 메모리 클럭 오버한 수치를 적어둔 겁니다 보통 OC라 적혀있는 OC 에디션들은 비레퍼 제품을 대충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준은 1080 FE 에디션을 기준으로 했고요 여기서 따라 성능 비율이 얼마 올라갔나 내려갔나 표기를 해둔 겁니다 파스 점수는 그냥 참조만 해두세요 옆에 쿨앤조이 5종 게임 벤치도 따로 적어놓은게 앞에 게 K4종 기준이거든요 그럼 이제 쿨앤조이 것도 한번 봐서 같이 비교해보면 좋겠죠 사실상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예 보면은 비슷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순위가 오늘 올렸는 표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표를 이용해서 가성비 좋은 그래픽 카드 사시거나 업그레이드 하실때 내 모니터에 맞춰서 적절한 제품을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만 신성저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물러나겠습니다 빠이빠이